나무니 인뽕이라고 그러는데 얼만큼 뻥 노래를 잘하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곡은 무슨 노래를 할까요? 첫 곡 제 노래로 갈게요. 아 본인 노래는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. 아 그래요 나중에 할까요? 그러면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아 뻥 노래가 아니네 저는 발라드 좋아해요. 자 좋습니다.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야 이건 뻥 가수가 어떻게 부를지 한번 궁금합니다. 가을 가을이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이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 안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다시 치우려 옵니다 내 가을이 남기고 싶어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시끄러가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내 가을이 남기고 싶어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 눈물로 다시 치우려 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시끄러가 싶어라 아 네 뽕같이 불렀나요? 아니 뽕은 아니죠 아니 발라드도 참 잘 부른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자궁고추가 맵다 맵기는 매워요 자궁고추가 근데 우리 임동씨는 저 몸매를 하는지 이런 거 보면 호리호리하지 않습니까 네 간을 푸잖아요 저 보면 불면 날아갈 것 같은